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. 추진위원회는 출범식에서 통합전남대학교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수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와 전문병원 설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